오늘 고전특강 경어스님이 연불에 대해서 연불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경어집에 있는 글인데 경어집에서 제가 이 편집을 등암화상이라는 분한테 보낸 편집을 해요. 경어스님이 경어스님이 등암화상한테 보냈는데 이 편집을 중에 일부는 제가 예전에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예전에 지금 계정보는 제목이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선의 지혜일 거예요. 그 책에 실려있을 겁니다. 일부는 일부 말고 좀 전체 글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연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연불에 관한 얘기랑 뒤에는 계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기존의 소승적 계율에 대한 비판 이거는 제가 오늘 빼고 전반부에 있는 연불에 대한 경어스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 그래도 요즘 나무아미타불이 K선불교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해법은 나무아미타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견성하시라. 정토갈 목적으로 하지 말고 견성할 목적으로 하시라. 견성이 바로 정토 접속이다. 죽은 뒤에 가는 정토는 죽은 뒤에 가면 되고 살아서 지금 여기서 견성해서 지금 여기서 정토 접속을 못하는 사람은 죽은 뒤에 정토도 갈 수 없다. 죽은 뒤에 정토 가려고 수행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해 되세요? 막연히 아미타불한테 빌어놓으면 죽을 때 날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식 수행은 엉터리다. 그래서 이런 정토 종의 수연법에 대해서는 수행법에 대해서는 제가 통렬히 비판했죠. 예전부터 비판해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연불은 그냥 연불이 아니라 연불선을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연불선. 연불은 그대로 선이다. 연불해가지고 정토 갈 목적으로 죽은 뒤에 정토 좀 데려가주세요. 나마의 탑을 저는 스스로 힘으로 견성할 힘이 없습니다. 즉 자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타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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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 갈래요 하는 이거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정토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연불을 하자고 하니까 와 우리 연불 우리 연불파구나 하고 친한 척 하시면 곤란해 이런 연불은 반대한다. 오로지 타력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분이 나는 이 업의 바다를 건널 힘이 없지만 아미타불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극락으로 그럼 언제 가요? 죽은 뒤에 가죠. 죽은 뒤에 나갈 극락 이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안 된다. 물론 정토정 안에도 다양한 연불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저는 반대한다. 이런식 정토신앙이 아니라 정토신앙이라 하더라도 연불선을 통해 지금 여기서 견성 견성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정토에 가자. 견성 살아서 정도 견성은 자력인가요? 탈역인가요? 자력 플러스 탈역이에요. 견성이 어떻게 자력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내 애고의 힘으로 하는 게 자력인데 내 애고의 힘으로 견성을 할 수 있어요? 자력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돼요. 견성이 애고의 노력과 부처님의 위신력이 합쳐져서 견성이 되는 거 본성자리가 부처자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과의 만남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보신을 부르지만 사실은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하는 내용은 아미타불의 법신 아미타불의 참나와의 접속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참나와 내 참나가 둘이 아니니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본성이 그대로 자성과 똑같구나. 법신연불의 베이스를 두고 본래 한뿌리니까 아미타불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연불도 법신연불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곧장 참나각악성하는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법신연불이라는 거는 법신연불은 그냥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불성과 염 내 안에 있는 불성과 바로 접속하는 거 아닌가요? 법신연불 그냥 참나각악성 하는 거 자 이게 이게 지금 염불만 해야 되겠어요? 염불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자 염이라는 건 자력입니다. 그럼 부처랑 접속하는 거는 부처로부터 타력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염불 자력과 타력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접속하면 부처님이 무한한 가피를 해주세요. 접속해야 돼요. 자 염 해가지고 자력으로 타력 접속을 했을 때 타력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나의 도움을 받는 거 참나의 도움도 타력인 거예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부처님의 가피라고 보면 그게 타력인 거예요. 그래서 염불로만 가능한 게 아니다. 그냥 몰라 외친 달마 조사가 강조했던 내 이름도 모릅니다. 몰라선 그걸 고상하게 반조선이라고 그래요. 몰라선이 제일 직방 최상승선이고 연불도 가능하고 화두도 가능합니다. 화두선 해가지고 연불 선으로 이루는 정토에 연불선으로 이루는 견성에 화두선으로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화두 놓고 연불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화두나 연불이나 화두는 안 되고 연불만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되는데 제가 그럼 너는 왜 화두보다 연불을 미느냐. 화두도 되는데 방법이 연불이 더 쉽다. 몰입하기.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나 연불을 하나 같다. 그냥 몰라를 하나 똑같다. 몰라를 해도 바로 법신불에 접속해 버리잖아요. 법신불에 접속이 뭐예요? 접속이 염 법신불이 불 염불인 거예요. 좀 화두선식으로 말하면 법신불이 본성 접속이 견 투철이 받다. 투철이 알았다. 그럼 견성이 염불인 거죠. 그게 참나 접속인 거예요. 참나 각성이 예리시죠? 각성이 염이고 참나가 불이다. 참나 각성만 하면 된다. 몰라 연불 화두 다 된다. 몰라는 최상승선이다. 그냥 바로 참나 자리 들어가니까 연불과 화두는 연불은 나무아미타부르라는 대상을 화두는 화두를 봐야 되니까 화두라는 대상을 잡고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면 똑같다. 그러니까 연불보다 화두가 이네 화두보다 연불이네 이런 소리는 부지럽다. 같다고 보시면 된다. 다만 방법론이 연불이 더 쉬워서 권한다. 연불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서 권한다. 또 제가 화두선에 비판적인 이유가 있어요. 화두선은 자꾸 선문답을 날려고 그래요. 말로 풀어주기보다는 자꾸 한시를 지어서 계속 지어서 배틀을 붙으려고 합니다. 계속 배틀을 붙으려고 그래요. 이런게 도움이 안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만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화두선 너무 선문답과 선문답 배틀에 빠지는 것. 개성 배틀에 빠지는 것. 이런 모순이 자꾸 일어나니까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불을 K선불교의 대안이라고 미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수님은 입장이 다르죠. 경호수님은 화두선을 중후시킨 분이에요. 경호수님은 화두선과 연불선이 본래 하나라는 입장에서 논을 합니다. 스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되세요? 저랑 서인의 입장은 좀 다르죠. 저는 연불선을 좀 더 밀고 싶은 입장이고 경호수님은 연불과 화두가 둘이 아니야. 연불 기존의 그런 기복적 연불 흥락왕생만 발원하는 그런 연불선 연불선이라고 그렇죠. 그런 연불 반대하고 연불선을 통해서 바로 견성하면 화두선으로 바로 견성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화두 열심히 하자. 화두선을 중후시켜야 되는 사명을 갖고 오신 거니까 그때는 그 입장이었어요.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공부에 대한 관점은 똑같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정토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아미타경 정토 3부경 이라는 게 있어요. 3부작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그냥 무량수경 그 세 가지 경에 나온 핵심을 얘기해줍니다. 어떻게 연불선으로 견성할 정토를 갈 거냐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경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1일 하루라도 수련법이 나와요. 1일이라도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조금 더 어지럽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뭐죠? 몰입 4단계 몰입 4단계 하루라도 하루라도 몰입 4단계에 도달하면 정토간다. 그런데 하루가 안 되면 이틀이라도 이틀이 안 되면 사흘이라도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쏜다. 일주일만 일심불란 일주일을 해가지고 일심불란에 도달하면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라도 여러분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한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욱 흐르게 되면 제가 몰입 강의 한 거 혹시 보셨나요? 몰입 4단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참나 각성 법신연물이 일어나버립니다. 견성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연불에라도 연불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연불을 일심불란하게 해버리면요. 견성을 해요.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일심불란하게 하면 죽을 때 아미타불이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 경만 읽고는 착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건데 하루라도 일심불란하면 견성한 거예요. 하루도 아니에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 5분만 1분만 1분만이라도 한번 일심불란해지나 보세요. 그 상태에서 참나 여러분 안에 있는 알아차리는 참나 만나나 못 만나나 보세요. 그 자리가 아미타불의 법신자리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1일 1일도 많이 쏜 거예요. 하루 내지 7일까지 라도 한번 일심불란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 정통한다.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경호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미타경을 포함한 정토 3부경은요. 방편 즉 꿀을 많이 발라놨어요. 중생들이 혹해서 하고 싶게 정토는 가야 되지 않나 견성합시다. 안 하다 견성을 뭐 알하나 먹고 살기 바쁜데 죽은 뒤에 지옥 가지 말고 정토 가야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봅시다. 그때 연부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토가 할 욕심으로 연부를 하겠지만 결국 연부를 하다 뭘 얻게 돼 있어요? 견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팜플렛만 보시고 정토정의 팜플렛만 보시고 진짜로 이렇게 정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기만 해도 정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랑 똑같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 이 말만 듣고 그냥 타력으로 예수님이 나 도와주겠지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정토 천국에 갈까요? 똑같아요. 불교식으로는 견성 못 하면 정토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철칙이에요. 견성 못 하면 정토 못 갑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짜리가 자성 정토짜리이기 때문에 본성이 정토인데 본성을 안 받는데 즉 이 오로지 타력으로 오로지 타력으로 자력이 없는 건 아니죠. 아미타불을 빌긴 비는데 올바른 자력이 아니에요. 그냥 빌기만 했어요. 견성은 못 하고 견성할 정도의 자력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타력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믿고 기다리면 정토 갈 수 있을까요? 이거죠. 안 됩니다. 경호수님도 저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 가볼게요. 관무량수경에서는요. 16관법을 지시해요. 즉 해가 지는 거라든가 정토의 모습 극락의 모습을 상상하다든가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모습을 상상하는 관법을 시킵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관세음보살이 보일 정도 아니면 해가 지는 태양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 이 정도면 또 몰입 4단계죠. 그럼 또 뭐가 일어나요? 참나각성 또 견성이 돼요. 이걸 성취해서 산매를 얻으라고 돼 있다. 경호수님 말씀이에요. 또 무량수경에서는 상중하근기가 있는데 다 상중하근기 다 예전에 제가 강의 들었던 건데 상중하근기 다 무량수경에서는요. 이 얘기를 해요. 상중하근기 다 발보리심 보리심을 발하고 플러스 연불하고 플러스 공덕 쌓고 플러스 3은 출가까지 하면 이거 하면요. 상근기 출가는 안 했는데 나름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연불하면 중근기 출가도 안 했고 공덕도 없는데 연불을 열심히 하고 발보리심 보리심을 발해서 정말 대승적인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연불을 하면 정토가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경호수님이 이걸 재밌게 풀어요. 요 발보리심이 뭔지 아냐. 보리심이라는 게 우리 참나 아니에요. 원래 발보리심을 참나 각성으로 풀어버립니다. 결국 무량수경에서도 상중하근기 다 참나 각성해야 연불에서 참나 각성해야 정토 간다고 했다. 이렇게 경호수님이 때려버려요. 즉 경성 못하면 정토 못 간다라고 지금 경호수님이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로요. 무량수경에서 발보리심 요 얘기한 다음에 보리라는 게 뭐냐.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 중생이 날마다 쓰는 영각지성 보세요. 신령하게 신령하게 각 알아차리는 본성이 보리심이다. 그러니까 발보리심이란 건 뭐냐. 참나 각성이다. 중생이 일용 날마다 쓰고 사는 영각지성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본성이 바로 보리다. 마냥능이 개발 영각지성 발보리심을 이렇게 풀어버려요. 개발 영각지성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본성을 개발하면 그러면 정토 당연히 가지 않겠느냐. 혹 아까 같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사를 눈앞에 그릴 수 있는 산매 지금 몰입 4단계에 도달해가지고 눈앞에 선명하게 그 영상이 뜨면 가지 않겠느냐. 또 일심분란 연불을 일심분란으로 하면 참나 각성해서 가지 않겠느냐. 어찌 못 가겠느냐. 자 어때요? 여기까지 얘기하신 이유 알겠어요? 나무하미탑을 말하면 정토 갑니다. 나무하미탑을 말하면 정토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토정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일심분란 산매를 얻어야 관상산매를 얻어야 그리고 이렇게 발보리심 해서 참나 각성해야 정토 간다고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산매 강조해요. 맞는데 정토정 입장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상지상 최고 상급으로 정토 간다. 단 그렇게 안 해도 아미탑을 믿기만 해도 정토 가고 싶기만 해도 정토는 간다. 이게 기존 정토정 주장이란 말이에요. 경호스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구라라는 거예요. 구라. 방편. 방편이 뭐라고요? 구라. 나쁜 의도의 구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쉽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공부 땡기게 하려고. 실제로는 견성해야 간다. 규봉 종밀스님이라고요? 보조 진울스님도 영향받은 사숙한 분이에요. 규봉선사께서 뭐라고 했냐? 연불에 연불을 해서 정토 가려면 능이 십육감선을 닦든가 똑같은 소리예요. 연불 산매를 닦든가 반주 산매 눈앞에 부처님이 늘 보이는 그 산매를 닦든가 해야 된다. 어떻게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을 외했다고 해가지고 정토에 갈 수 있겠는가? 경호선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봉 종밀스님 말은 이것까지예요. 연불에서 정토 가려면 십육관선 십육관법이나 선이라고 불렀어요. 십육관을 하는 선이나 선정이나 연불 산매든지 연불을 해가지고 일심불란한 산매에 들든지 아니면 부처님 모습이 늘 보이는 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으니 규봉 종밀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랑 똑같다. 그러니 어떻게 산란한 마음으로 몰입이 안 된 마음으로 연불했다고 해서 몰입은 안 했는데 자력을 쓰긴 썼는데 몰입을 못 했어요. 견성할 정도로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연불했으니 아미타불이 도와주겠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토를 가냐. 그러면 정토정에서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노력해서 견성하려면 연락 힘들어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그냥 큰 배에 우리를 태우고 가버립니다. 어떡합니까? 정토가 견성하는 거죠. 지상에서 못했더라도 그거는 구라다. 말이 안 된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초기 불경에 나와요. 평소에 이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지어서 이런 돌멩이 같은 악업을 지었는데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냐 뜨냐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가라앉죠. 그런데 천도대 지낸다고 이게 뜨겠냐 못 뜨겠죠. 이렇게 이런 초기 불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정토정에서 어떻게 멋지게 받아치느냐 내가 지은 악업이 돌멩이 같으면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정토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라는 큰 군함에 던지면 돌멩이를 던지면 안 가라앉는다. 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아 무릎을 딱 치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아미타불이라는 배에다가 던지면 돌멩이가 아무리 무거워도 안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미타불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악업을 저질렀어도 아미타불을 믿기만 하면 바로 정토가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비유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옛날에 자력으로는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드는 걸 자력이라고 하고 타력은 남의 배 빌려 타서 바다 건너는 걸 타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력으로 견성해서 보살되는 거 육바람을 낚는 거는 엄청 어렵고 아미타불만 빌면 바로 속하게 정토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공부의 성공에는 더디고 빠르고 정토정이 더 빠르다. 어렵고 쉽고 생으로 혼자 견성해서 육바람을 하는 건 어렵고 아미타불 도움받는 건 쉽다고 했다. 이 또한 교화를 곤면하려고 쓴 방편이다. 방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면 변설 결국은 다 왜곡된 소리일 뿐이다. 경호수님은 제가 제가 지금 비판한 거 아니에요. 경호수님이 권화방편이다. 경호수님이 교화하려고 권하려고 교화를 권하려고 쓴 일종의 약간 편법이라는 거죠. 구라 좀 쳤다. 타려기도 쉬운데 쓸데없이 내가 자력으로 견성할 뻔했잖아. 이렇게 이게 방편이 독이 되는 경우에 방편은요. 어떤 때 약이 되냐면요. 이 말을 듣고 내 자력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미타불이 도와준다니까 믿고 열심히 연부를 하다가 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견성하고 나면 내 안에 부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아니까 부처님과 함께 불성과 함께 나는 육바람을 행하면서 완연한 보살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편 쓴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효스님도 원효대사도 나무아미타불을 권한 거예요. 모든 중생들한테 살짝 꿀 발라가지고 이것만 하면 수행 안 해도 이것만 하면 아미타불이 도와서 정토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글 때 쓰는 그거는 좋은 구라예요. 공부 안 할 사람 공부하게 만드는 구라예요. 해볼까 하고 도와주신다니까 이런 거죠. 자전거 타고 처음 있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뒤에 막 엄마 아빠가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가 할 때 진짜 잡는 줄 알고 혼자 하다 보면 내 힘이 커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해서 도와준다는 거 믿고 이렇게 수행하다가 자기 내면에서 부처가 터져나오면 이제 자력 타력이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버리니까 막연히 타력 기다리는 수행을 안 하게 되죠. 이제 한 덩어리가 돼버리죠. 그런 얘기 아무튼 경호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호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안에 다 부처가 있는데 밖에 있는 부처한테만 도움을 받겠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바로 각성하면 바로 견성이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각성해야 아미타불도 사실은 나랑 둘이 아니게 돼서 도와주는 건데 내 불성을 놓치고 남의 도움만을 바라는 수행 이게 엉터리니까 본래 내 안에 남의 배 타고 싶다고 본래 내 안에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으니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없죠? 이건 참나를 말해요. 뿌리는 없지만 오우는 줄을 덮어주는 나무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으니 나무 심을 필요도 없고 내 안에 본래 바닥이 없는 한계가 없는 배 모든 중생을 실어줄 수 있는 바닥이 없는 배가 있으니 어느 때를 기다려 뭐하러 지금 배를 만들 시간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를 다 덮으니 모든 인간과 천인들을 다 구조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 법신불이 계신데 그걸 못 보면서 아미타불도 법신불 힘으로 지금 극락을 다스리고 계신 건데 모든 중생을 구조하고 계신 건데 내 안에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남한테만 구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빠르고 늦고 쉽고 어렵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루라도 일심불란 해서 도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도달하면 그게 빠른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언젠가 우리가 애고의 마음은요 내가 아미타불만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염하고 있으면 공부 견성 못해도 아미타불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게 쉬운 법이니 그게 속한 법이니 라고 떠들지만 쉽고 어렵고 따질 필요 없이 생각해봐라. 아미타붐이 하루라도 일심불란하면 정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루 하루만에서 되면 이틀도 될 거고 3일도 될 거니까 7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게 속한 거다. 진짜 속한 거라는 건 지금 여기서 빨리 견성하는 게 제일 속한 거다. 한 번이라도 부처님이 또렷이 보이면 늘 보일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요. 보리신 각성도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력을 들여가지고 화두를 참고한 다음에 만약에 화두를 참고해서 견성 성불 한다면 그게 바로 연불에서 정토 가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겁니다. 가나문 화두선 하는 데서 성적 등지라는 말을 써요. 몰입 4단계 도달했을 때 자 보세요. 깨어있는 상태를 화두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성자 마음의 별이 떴죠. 성적 고요적자 성적 등 화문 화문 써서 죄송합니다. 참나의 깨어있음과 참나의 고요함이 평등하게 똑같이 챙겨진다. 진여진다. 이 소리가 뭐냐. 수신결 많이 보셨죠. 정의 쌍수입니다. 정과 해. 고요함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는 의식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는 의식이 늘 흐른다는 것을 성적 등지라 그래요. 그런데 연불하면서 연불에 극도로 깨워서 연불을 알아차리면서 고요한 상태가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일심불란. 그러면 보세요. 성적 등지가 성적 등지 고요하면서 의식이 또렷이 알아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견성한다. 가나문 중에는. 그리고 연불문 중에는 화두산한 데서는 성적 등지만 하면 반드시 견성한다고 한다. 연불문에서는 일심불란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럼 일심불란이 만약에 타력이면 성적 등지도 타력이고 같은 건데 성적 등지가 자력이면 일심불란도 자력이다. 결국 자력을 써가지고 견성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당연히 이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타력이지만 내가 일심불란하고 내가 내 마음 깨어있게 해가지고 견성을 하고 정토를 접속하고 하는 거는 아미타부를 보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자력이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한국 큰스님 책에 인용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지장보살도 지장보사 같은 십지보살도 사실은 부처님의 세계 그 부처님의 진정한 정토의 세계를요 온전히 못 보는데 십지보살도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범부가 정토를 가겠다면서 일심불란도 못하면서 정토를 간다고 말이 되냐 범부가 정토가 할 수 있는 비결은 극도로 깨어서 알아차리는 일심불란을 이루는 거다. 즉 견성이라는 거에요. 견성해야 정토가고 견성해야 성부를 한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수본 진심 참나를 잘 챙기는 것이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한테 염하는 거 염불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서 나무아미탑을 이름을 외워야만 부처님이 도와준다는 즉 견성과 상관없이 일심불란과 상관없이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까버립니다. 그런데 부처가 중생을 볼 때 고해에 빠져있는 그런 중생 이라고 이렇게 본다는데 이거는 자애로운 엄마가 애기들이 물이나 불에 빠진 걸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는 건데 경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름 불렀다고 구해주고 이름 안 불렀다고 구해주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부처냐 이거죠. 아니 자애로운 엄마가 중생을 보듯이 부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아미탑을 이름 부른 놈은 구해주고 너 불렀네 아미탑을 끝까지 안 부르네 저놈이 계속 화도 나고 있네 그래서 안 구해주고 말이 되는 소리냐 오로지 타령만 믿다가 그냥 연불만 해대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마구냐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증거가 있는 게 그 수가 심이 많다 엄청 많다 내가 연불에다가 정신 흐려가지고 지정신도 못 차리고 견성도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정토 자기 안에 있는 부처도 못 만나면서 부처가 나 구해주겠지 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을 외우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탐진치에 끌려가더라 결국 마구냐한테 끌려가져라 내가 이런 사람 봤는데 그 증거가 심이 많다 여기까지 이 편지글 중에 일부만 제가 읽었어요 이 편지글 자체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 등암화상이라고요 등암화상한테 준 편지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경호수님의 연불 본문 정토 본문입니다 진정한 정토 진정한 연불은 일심불란 해가지고 여러분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는 참나 각성 하셔야 됩니다 참나 각성 하면 바로 알아요 내가 여기 이미 정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논의도 정토정 안에 있어요 제가 정토정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르침이 있다 라고 말했죠 왜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상급으로 상지상 9등급의 정토왕생이 9등급이 있거든요 9등급 중에 제일 높은 등급 상지상 등급으로 갈 수 있고 나머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 열어주는데 이거를 나무하미타브로만 불렀으면 일단 정토는 데려가 준다 이게 정토정 신앙이니까 이 부분을 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상지상에 가면 내용은 똑같다 화두나 연불이나 똑같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이러니까 화두 잘하자고 경호수님은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경호수님은 화두선을 알리려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성적 등지나 화두를 화두를 붙잡으면서 화두를 알아차리는 이 자명함 또렷함과 화두 안에서 잡념을 망념을 날려버린 고요함이 흐르면 견성하듯이 연불을 알아차리는 그 고요하되 깨어있는 일심이 그 일심 즉 일심으로 연불을 알아차리면서 분란 어지럽지 않고 고요하다면 일심 분란이 성적 등지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결국 연불도 몰입이고 화두도 몰입이다 몰입을 하면 참나각성하게 돼 있다 그게 견성이다 몰입해서 견성하면 이미 정토다 이미 정토를 사는 사람이 죽어서 정토해간다 아 이 얘기 하나 빠트렸네요 제가 이 내용을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다는 게 하나 떠올랐어요 이 말까지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끝났다고 했나요 이 말까지 이게 압권인데 이걸 안 읽어드렸어요 그 사람 형체가 올곧으면 그림자도 올곧다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다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형체가 고두면 그림자도 고든 거지 형체는 고든데 그림자가 좀 구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피할 수 없다 선심 착한 마음으로 살면 인간계나 육도 중에 인간계나 천상계에 태어나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 육도 중에 악이나 지옥으로 태어난다 지옥계에 태어난다 청정불란지심 청정에서 마음이 극도로 깨어있는 상태 청정에서 조금 더 어지럽지 않은 고요한 청정한 마음 즉 참나각성이죠 참나각성한 사람은 청정불란지심으로 사는 사람은 초월하여 정토에 태어난다 저랑 똑같죠 입장이 육도에서 벗어나서 정토에 태어난다 이것은 필연의 이치다 어찌 형체가 굽었는데 그림자가 곱기를 바라며 소리가 작으면서 메아리는 크기를 바라겠는가 이 이야기 어떠세요 여기까지 더 그러니까 뿌리를 복도다주지 않고는 뿌리에다가 비료는 안 주고 막 가지나 잎이 무성하기만 바라고 토대를 단단하게 안 해놓고 건물이 튼튼하길 바라는 것 기울지 않길 바라는 것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청정불란지심으로 발보리심 영각의 본성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본성 각성에서 일신불란으로 지금 살아가면 그대로 견성이고 그대로 왕생이다 이겁니다 하기 싫어도 왕생이고 하기 싫어도 견성이죠 참나각성 하고 살아라 그럼 견성한 거고 그게 부처 됐다는 거고 그 염불이고 견불이고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보는 거고 부처를 염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미 왕생 정토에 갔다 정토에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 이미 부처여 이미 정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경호선님이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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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